한글자막 by 한효정 촬영을 하면서 서로 섞이는 그런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. 진짜 정지윤 군은 엄마 엄마 부를 정도로 굉장히 살갑게 저를 예뻐해줬고요. 또 신혜양은 또 그 또래 나이에 여학생이 가지고 있는 고민 또 여배우로서 갖고 있는 자기가 앞으로 가야 하는 그런 배우에 대해서 고민들도 서로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더 깊어졌고 오셔서 많이 웃으시고 즐기셨으면 좋겠어요. 네 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